자, 반갑습니다. 대가전의 투자이법 성명석 수상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성소장의 그날 이후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놀라셨나요? 저는요. 대가전의 투자이법 방송을 하면서요. 어떤 시황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내용들이 이제 녹화가 돼서요. 이제 이들TV 홈페이지에 계속 남아있다 보면 어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법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방송을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어났던 어떤 시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어떤 주식 강의를 들으려다가 앞부분을 좀 건너뛰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동학개미 여러분들 시선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면요. 너도 나도 쉬쉬쉬 그러고. 그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붕괴라는 말을 써요. 3000포인트 붕괴. 무슨 성소대기 붕괴입니까? 잘 보세요. 어젯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뭐냐면 기술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따지면 어떤 지수에 속하냐면요. 나스닥 지수에 속하는 거예요. 기술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셨죠.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무려 장중에 4% 급락을 했어요. 4%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미국은 4% 급락을 했는데 제롬 파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롬 파월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 따지면 중앙은행, 중앙은행 패드 의장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 아직까지 주가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4% 폭락했다가 밑골이 달면서요. 다시 우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0.5% 약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는요. 장 초반에는 살짝 올라서 플러스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홍콩 증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도 3만 선이 깨졌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천 포인트가 밀렸죠.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2.45%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3%가 빠졌어요. 여기에 놀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에 증권거래 인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0.03% 아직 미약하긴 합니다마는 올리겠다라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증권거래 인지세를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홍콩 정부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 부양을 해야 되는,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고 지금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요. 경제가 다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 넘게 지금 다 우리나라를 비춰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돈 다 떨어졌구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 때문에 중국장이 열리면서 빠지니까 아시아 시장이 같이 밀려버린 겁니다. 이건요.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럴 것 같아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정입니다. 인지세를 내린다가 아니라 내릴 예정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의 어떤 수익성, 하여튼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좋아지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겠죠.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미 상장된 코스피 200 종목으로 기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밸류에이션은요. 하단, 그러니까 하단으로 보면 3200포인트 정도 되고요. 상단으로 보면 38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3000포인트가 깨졌다라는 건가 또 3000포인트가 밀렸다라는 건요. 다시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주가가 쭉 밀려버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샀어요. 그런데 플러스 한 20만 원 정도 벌어서 기분 좋아서 해외에 웃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같은 일이 쭉 벌어지면요. 갑자기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막 120만 원 이렇게 되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방을 빙글빙글 빙글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식하실 때는요. 주식하는 그 자본금 자체를 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숫자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종목 자체가 정말 정직하고 똑바른 종목.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위 동전주라고 하는 소위 동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에서 주식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실전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내 자본금 가지고 매매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모의투자라고. 모의투자에서도 매매가 되지 않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실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종목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 제가 계속 꾸준하게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일 안정성 지표 그리고 bps 대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 틀 안에 있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목표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3000포인트가 밀려버리면 기존에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더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매수거든요. 지난 방송을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되돌아가서 물론 이제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상,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제 강의가. 보면 저는 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가는요. 우리가 지금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주가가 어떤 기준점을 들고, 기준점을 두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진폭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과 상반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bps라는 거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bps를 바꾸면 다시 bps를 상향 올려버리면 우리는 더 올리는 거고 bps를 내리면 우리는 또 목표가를 그만큼 낮춰 잡는 것뿐이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이거 200% 갔는데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매집 형태가 보이니 이거 종목 사시면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요. 그런 게 싫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휴대폰 문자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50% 어떤 종목 상승, 내일 기대됩니다. 들어오세요. 이런 거죠. 이게 광고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라고 하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내일도 50% 날아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그러면 네가, 지가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강의 드릴 때 명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대전 사무실에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던 꽤 오래 있었던 그 사무실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입주자가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주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반대로요. 여러분 아줌마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아줌마가 애 들쳤고 증권 객장에 들어서면 그거는 고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너도 나도 나도 너도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명분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인지세 인상 예정이라고 해서 홍콩 중국 증시가 빠져서 아시아 시장 일본이 3만 포인트 밀려 깨지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 포인트가 밀려서 막 공포심에 떨고 그런 누군가는 희덕거리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주식은요. 진짜 내 기준과 원칙 그 믿음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귀동량 듣고 돈만 가지고 그냥 뭐 좋은 거 없어 무슨 각서리식으로 종목 동량 다녔다가는요.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 종잣돈마저 다 잃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래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요. 명분을 만드는 거죠.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전 세계 미국의 다우지스나 나스다니아 S&P500 지수 같은 전체적인 월북도 차트를 보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뭐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오르는데요.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오르냐고요. 주식이. 이게 정상적이라면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가 아니라 10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공장은 잘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일단 코스피 상장된 종목 예를 들어서 200개. 코스피 200 종목이 전체적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되니까 그네들 그 회사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는요. 가치로 따져서 코스피 시수로 환산하면 3200포인트예요. 바닥이. 진폭으로 따지면 저점이. 그리고 고점으로 따지면 3800포인트니까 주어 담아라. 3000포인트가 밀리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신용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 좀 글을 좀 써볼까요. 그래요. 신용사회라는 게 있어요. 신용.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 신용사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빚에 빚을 내는 거예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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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만 원 가치와 20년 전에 100만 원 가치. 지금 2021년에 100만 원 가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가치가 어때요.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빚. 그렇죠. 빚을 지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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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에. 그렇죠. 계속 빚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발행하고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 거라고요. 물가는 올라가는 거라고요.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긴축을 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을 줬고 그 여파로 한국 증시도 흔들흔들 했단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GDP의 70%가 소비 국가인데 그런데 미국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자영업 고기도 아주 박살 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자꾸 돈을 풀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4.15 총선 이전에 정부에서 가족당인가요. 한 가정에 100만 원씩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사람들이 100만 원 줘서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서 쌀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반찬 대파도 사고 양파 사라고 줬더니 그 돈 갖고 꽁돈 생겼다고 사람들 다 가족들 뭐 했습니까.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마음을 알아요. 더 안 주냐. 주면 뭐예요. 지금 소고기 사 먹어야 될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십니까. 소고기 값이 오른 거 알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고기 먹으라고 달려들면 소고기 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공짜든 공돈이니까 아무래도 슴슴이가 더 커지면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몰려버리면요. 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용사회라는 건요. 계속 빚을 일으켜서 돈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요. 자산.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자산이 뭐예요.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 자산. 자산은 뭐예요. 그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별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요. 자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한도 끝대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평균 아파트 집값이 9억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5,150만 명 중에 한 4,800만 명은 이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파트가 어느 순간요. 평당 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요. 300만 원 정도는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땅값이 있는데. 그러면 자재든 뭐든. 땅값을 내리든가. 자재. 다 이게 저거 중국산 아닙니까. 너무 거품이 껴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확 커지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 번. 부동산하고 주식은 계속 자산은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냥 계속 올라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랐다 내렸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주식은 반드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를 높여서 다시 저항대가 지지되고 다시 저항선이 생긴다는 거는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BPS가 바뀐다 그 얘기죠. BPS 어려워요? 그냥 청산 같이.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서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오늘 주가가 좀 빠지니까 정상적인 종목 그냥 훌륭하고 안정적인 종목은 빠져도요. 왜 이래? 그러고 말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뭐든지요. 다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전 세계 증시가 많이 거품도 꼈고 많이 올랐으니까 뭔가 좀 주가가 좀 빠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니까. 괜히 그냥 밀어버리면 왜 빠지는 거야? 그럼 뭐 얘기를 해야 되죠. 홍콩에 증권거래 인지세를 올릴 예정이며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홍콩이 지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는데 부양책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거는 앞으로 풀 돈이 없으니까 야 홍콩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만화책 무슨 웹툰 소설 씁니까. 그냥 쓰지 마세요. 아셨죠? 다시 이 방송을 비롯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요. 매수하는 거죠. 더 추가 매수. 그런데 추가 매수할 돈이 없죠. 이미 다 집중 투자.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압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리 외쳐 이현사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강의 들어갑니다. 쫄지 마 그 얘기. 자 그날 이후 그래요. 타이틀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반갑습니다. 성상입니다. 그러고 타이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말고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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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다. 여러분들은 안쪽에 갇혀져 있는 내 개인이 되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대중과 함께하면 이 게임에서는요. 지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홀로 서게 하십시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나가네요. 그래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저는 이델리온 소속 전문가인데요. 이 단어 자체도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그렇죠. 한결같이. 어떤 겁니까. 오늘요.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한 종목. 즉 어떤 종목이냐면요. 솔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려 합니다. 뭐로? 포인트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러기 전에 리마인드 한번 합시다. 잘 보세요. 칠판으로 왔어요. 사랑하는 풍류. 풍류란다. 저기 이델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투자 여러분. 그리고 소위 힘내라. 2030. 대한민국. 대한민국 2030. 우리 둥합개미 친구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전해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쓰냐면요. 얘를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뭘 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뭘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기술적이라는 거는요. 일단 차트를 본다라고 해요. 차트는 그냥 막대그래프 두 개 보는 거예요. 빨간색 막대그래프하고 파란색 막대그래프. 막대그래프 두 가지라고. 정신 차려. 이 아저씨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어. 너네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막대그래프.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부라고 그래. 장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장부. 재무제표 이래도 어렵지. 그러니까 장부야. 장부. 장부. 오케이. 자, 기술적 분석의 차트는 내가 얘기하는 스나이퍼라는 게 있어. 그냥 괜히 이러면 이렇게 졌어. 스나이퍼라고 졌고. 그다음에 이제 스나이퍼 이후에 이제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명명한 거고. 오케이. 이게 이제 마저 들면 기본적으로 와서 장부를 보는데 몇 가지만 좀 보자 이야기야. 몇 가지만. 몇 가지만 보자고. 어렵지 않아. 몇 가지만 보자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돈이 생기든 뭐 아버지가 무슨 뭐 땅을 팔아서 나한테 도와주든 우리 자식 참 이게 좀 힘들게 사는구나. 뭐 뭐 뭐 뭐 조그만 편의점이라도 하려면 뭐 하든 어쨌든 뭐 조그만 커피숍이라도 하나 차리든 뭐 요즘 뭐 그렇죠. 커피숍 되게 많은 우리나라. 자 그래요. 저기 라면 아니 김밥 1500원 주고 한 줄 먹고 커피는 4800원 되고 먹더라고. 자 봐봐요. 이게요. 자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 매출액. 그러니까 어떤 장사를 해야 돼. 똑같아요. 매출액 매출액이 다 네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뭐가 있어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한다니까. 매출 총 이익. 매출 총 이익. 매출 총 이익이 다 네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매출 총 이익에서 이것도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판관비만 들어봤죠. 그죠. 판매 관리비. 이제 이게 거의 한 70%는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 이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빼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이익.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부 볼 때는 뭐라고 쓰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단히 영업 이익이 그냥 플러스 해야 돼.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돼. 검정 글씨.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검을 흑자에서 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빨갛게 써 있는 영업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안 돼. 아시죠?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시겠죠? 흑자 된다는 겁니다.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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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영업 이익. 흑자로 돼 있어야 월급이라도 주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뭐 보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깨끗하게 쓸게요. 천천히. 저 글씨 잘 써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내가 150% 이하여야 된다. 이 정립하는 데도 꽤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보율 유보율 1000%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 쟤 이러죠? 건들건들 거리면서. 야 저 자신 뭐래? 야 이거 주식에 대해서 진짜 한 7년 8년 됐고요. 7년 8년 이상 됐고 진짜 사전 산전 수전 주식시장에서 공중전 육박전 막걸리병 포장마차 패싸움 다 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이 얘기만 해도 경기가 날 거라고 쟤 뭐지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 비율 150% 이하에 유불 1000% 2013년 이전에는요. 이게 2000%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로 바뀌었네요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누군가는 성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야? 쟤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150%를 3등분하면 50, 50, 50 그렇죠? 그리고 1000% 이걸 3등분하면 그러면 330, 330, 330 이거 아니에요. 50에 330이나 150에 1000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문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 보라고 그랬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빚.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게 이제 200% 정도가 이게 안정권이다. 200% 이하라 하더라도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의 비율은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유동 비율이고 이 두 배 수 이상만 올라오면 이거는 합격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를 따지는 거예요. 주식할 때 비중, 내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라는 비중을 심을 때 얘를 보는 거라니까. 그냥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렇죠?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종목을 갖고 있다가 최근 같은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은 그냥 아주 그래요. 그냥 갑자기 매매하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요. 한 3년, 4년 묶어놨다가 상장 폐지되죠. 하수연에 소용없어요.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주식시장은 아사리판이라.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식시장이요. 이게 정말 공평한, 공정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BPS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BPS, 잘 보세요. BPS. 이거를 뭐라고 한다? 청산 가치. 청산 가치는 뭐예요? 야,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 나 주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진짜 주식 그만둘 사람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나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 그렇죠? 왜 되게 이제 도박에 미쳐가지고 전세산 탕진하고 밭대기 다 팔고, 왜 그 전에 TV 문화관 보면 그 전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나온 과정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다가 지금이라도 도박을 하고 있는데, 아차, 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하고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은 도박이지. 아니, 비트코인 갖고 지금 뉴스 보니까 그거 나오대요. 그 유튜브인가 어디서 유튜버가 비트코인 가지고 실시간 방송하면서 사버려, 팔아버려 이래가지고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이트가 생기겠죠.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버가 생기겠죠.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버려, 팔아버려. 이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고요. 이게 도박 아니잖아요. 주식은 도박 아니라며요. 경마가 스포츠냐고요. 경륜이 스포츠고. 강원 카지노가 건전한 게임이야?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자, 청산 가치는 뭐예요? 나 돌아갈래. 나 그만할래. 뭐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야, 나 여기서 그냥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처분하는 거예요. 청산. 같이. 청산을 했어. 내가 5억 들여서 삼겹살집 하다가 5억 들여서 삼겹살집 하다가 망했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재료비 주고 직원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나니까 얼마요? 2억 남았어. 그치? 2억 남았어.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2억까지 다 따라 먹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 최근에 진짜 그치? 여러분 명동을 가봐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신촌이나 이런 데 가봐도요. 문 닫은 데 되게 많습니다. 명동은 이제 그 뭡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명동은 거기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죠? 군데군데 강남거리든 어디든 보면 임대의 문의가 많이 프랜카드가 붙여 있는 거 보고 사실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이게 청산 가치예요. 이거 정리하고 3억 손실 보고 2억 이걸 청산 가치인데 주식은 상장된 회사는요. 뭘 발행해냈어요?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조가리.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수로 나눠서 한 주당 한 주당 얼마요?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야, BPS가 있는데 BPS가 뭐래? 2,000원이래. 내가 얼마나 쉽게 가르쳐요? BPS가 2,000원이야. 그럼 그냥 두 배 더해줘. 그럼 얼마야? 4,000원이라니까? 4,000원. 이게 목표가라고. 야, BPS가 3,000원이야. 3,000원이면 목표가는 6,000원이야. 이거거든요. BPS가 5,000원이야. 그러면 1만 원이고. 2,000원이야, 4,000원이고. 1,000원이야, 2,000원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더한 금액을 어떤 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몇 번 얘기합니까? 1만 원짜리를 반 가르면 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5,000원 반 가려면 2,500원이고요. 2,500원 반 가려면 1,250원이라고요. 그리고 5,000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에서 5,000원 반 가려면 2,500원이니까 5,000원에서 1,000원 반 가려면 그럼 7,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안 되지. 2,500원에서 5,000원 사이는 3,750원이고. 5,000원에서 7,500원 반 가려면 6,250원이고. 7,500원에서 1,000원 가려면 8,750원. 여기서 웃긴 거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하단 250, 그리고 상단 750. 외우라고요. 250, 750, 250, 750. 이건 뭐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외계인. 그래요. 제가 250, 750, 250, 750, 250, 750, 250, 750.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반음이 미파와 시도의 반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1, 2, 3, 4, 5, 5, 6, 7, 8, 9, 9,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니까 10 빼고 빨주노초파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딱 7여, 7.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2,000원짜리는 4,000원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3,750원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얘기를요. 무수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데렛TV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방송을 계속도 들어보시고 하면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해박하고 깨인 분이 있더라면 이거를 메모해서 막 벽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이렇게 딸딸딸 외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진짜 눈에 가짜가 가득 차면 진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100%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솔본이라는 종목인데, 솔본이라는 종목인데 잘 보세요. 상단에 저기 보면 포인트라고 써 있습니다. 상단에 포인트라고 써 있는데 저쪽을 좀 가서 볼게요. 어디? 동그라미 친데, 동그라미 친데. 그리고 봤더니 하단에 봤더니 2020년 4월 이렇게 돼 있네. 2020년 4월 이렇게 돼 있죠. 저 자리를 여기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선 회색 화살표, 빨간선 회색 화살표, 빨간선 회색 화살표, 빨간선 회색 화살표, 빨간선 회색 화살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에 녹색 점선, 녹색 점선, 녹색 점선, 저기가 7이에요. 4, 파라, 4, 파라, 4, 파라, 4, 파라, 4, 파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서 지금 얘기한 대로 왜 오늘 주가 3천 포인트가 붕괴됐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냥 3천 포인트 밀렸다라고 하지. 자, 보세요. 저쪽에 이제 2020년 4월로 가봅시다. 자, 가기 전에 이 종목 보자. 자, 최대주주 뭐라고요? 20% 이하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5%니까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뭡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직전 연도에 영업이익이 153억인데 2019년도 3억 망한 거 맞아? 아니라니까요. 흑자면 된다니까요. 흑자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그다음에 부채비율 보자고요. 부채비율이 13%에 1,000%. 야, 이 가진 게 돈 밖에 없잖아요. 이게 맞는지 비중을 어떻게 실을 거냐는 상단에 보면 스냅샷이 아니라 한 칸 한 칸 옆으로 옮기면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재무제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요. 이게 색깔을 좀 바꿀게요. 고마워요. 안 바뀌었네. 땡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오케이. 잘 보세요, 다시.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재무제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안정성 지표라고 해서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이거 보여요? 이게 지금 퍼센트가 원래 이게 안정권이 200%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2천만 원 들어갈 거 4천만 원 들어가고 이 부문료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천만 원이 기준이다 보면 4천, 5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솔버는. 그래서 안정성 지표를 보고 그저 이걸 기준이다, 이걸 원칙이다 생각하고 하라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아예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요. BPS, 그저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 저기다 한글로 청산가치라고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더해봐. 5,580이 더하기 5,580이 11,164. 이거는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이에요, 만 원. 뭐가 목표가가 만 원이라고요. 뭐가 솔버니라는 종목은 목표가가 만 원이라고. 만 원을 보는 거예요. 원래는 2.5배예요. 원래는 2.5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BPS가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이다 그러면 1만 2천 5백 원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겁니다. 딱 두 번 더 한 그 금액에 아까 얘기했던 1,60, 2,50, 3,70, 4,5, 5천 원에 6,20, 7,50, 8,750, 9억 9만 원 그 안으로 틀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률로 따지면 우리는 확률이라는 걸 100%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로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가볼게요. 아까 저쪽 가세요, 저쪽. 저쪽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여기. 여기 저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밑에 하단에 2020년 4월이라고 됐으니까 저 동그라미를 확대를 해볼게요. 하나, 둘, 이쪽으로 당겨올게요. 보세요. 이쪽으로 당겨올게요. 당겨왔어. 자, 봐. 여기 보이지? 야, 저건 팬데믹이고. 거리랑 없지? 거리랑 없지? 없다가 갑자기. 뭐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 이게 개인이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이거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누군가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래요, 갑자기? 거리랑이 없다가 갑자기 막 400만 좀 빡 올라온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색 화살표를 만들면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장부 같으니 멀쩡하지. 얘는 지금 3,500원이야. 5,000원짜리고 3,500원. 그러니까 PBR로 해서 0.5배 이상이지. 0.5배 이상이지.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얘 1만 원이라니까, 목표가가. 1만 원이라고. 그럼 사자 가만히 두면 1만 원까지 가면 팔면 되겠네요? 아니,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 얘는 장중에 사라고 그랬잖아요. 몇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냥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타나면 아셨죠? 그럼 사라고요. 아까 봤죠. 얼마 사라고요? 5천만 원. 그렇게 되는 건가? 5천만 원 사라는 게 아니라 아까 안정성 지피 보면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과 원칙이다. 그 말이죠.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빵, 이게 왜 이래? 개인이 이런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이 날짜를 보면요. 2020년 4월 22일 날 종가는 9.87, 고가가 26.49. 무슨 얘기예요? 종가가 7%, 고가가 14%. 이 얘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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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도 엄청나게 새롭게 들려버리죠. 그렇죠? 자, 됐어요. 물 빼보자. 뭐로 물 빼요? 지금 물 뺀 거예요. 이 캔들에서 물을 지금 뺀 거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상단에 보면요. 이쪽 상단에 보면 뭐라고 쓰이냐면요. 상단에 보면 저게 포크헌터라고 있어요. 포크헌터. 상단에 포크헌터. 저쪽이.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포크, 빨간색 선은 헌터. 헌터는 중심에 들어가고 포크는 종가에 들어간다. 이 얘기도요. 계속 할 거예요.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확대해본 거예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됐어. 땡큐. 그러면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팔면 되는 거죠. 뭐요? 여기가 7%가 같기 때문에 팔으라고요. 팟이라고요. 여기서 이 녹색 화살표는요. 7%예요. 7% 팟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샀으면 7%면 140만 원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 얘기도 못하면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오케이, 땡큐. 5천 들어가면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산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얘가 또 어떤 신호를 주면 가는 거예요. 신호를 주면 그때 사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갈 때까지? 만 원까지? 갈 때까지? 이 신호가 나오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기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 방송 들으면서 가끔 그래요. 저 사람 친구, 저 친구의 강의를 듣고 뭔가 특이해. 그래, 네가 특이한 거예요. 나는 정상이고. 사람들, 저 사람 강의는 특이해. 다른 전문가보다 좀 특이해.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니들이 특이한 거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요. 얼마까지 간 거죠? 15%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자, 어떤 여유는 있어요. 여유를 주는데 그 안에서 7%에 덜어내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봅시다. 자, 전체적인 또 화면으로 다시 갈게. 자, 이 보이세요? 실제적으로 윗고리는요.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땡큐. 자,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7%만 덜어내고 나오라는 거예요. 욕심 무리지 말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큰 돈 버는 길이고. 오케이. 자, 이제 화면 다시 넘어가요. 자, 다 화면 넘어가. 저쪽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쪽으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보자. 자, 이쪽에 지금 10월달이, 9월달이야. 9월달. 자, 이쪽을 좀 확대할게. 9월달. 2020년 9월짠. 이거 9월이야. 9월 25일 날. 그치? 9월 25일 날. 얘도 봐. 얘는 700만 주야. 아까보다 더 많네. 갑자기 훅 이러는 거야. 왜 누구야? 얘 누구냐고. 너 누구니? 너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야? 뽕짱. 누구야? 너 누구야? 외계인. 자, 그래요. 에일리언이야. 에일리언. 나는 그래요. 성사형. 아니, 나는 에일리언. 자, 봐요. 오케이, 됐죠? 살아니까. 자, 물 빼보자. 얘는요. 퍼센트가 25%, 26%. 알 거 없고요. 자, 일단 물 빼봅니다. 뭘 찾는 거예요? 포크헌터를 찾아가야 해요. 포크헌터 들어왔어요? 오케이. 땡큐. 사는 거예요. 반드시 포크와 반드시 헌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됐죠? 몇 번을 얘기해요, 성사형이. 그렇죠? 오케이, 됐어. 그러라라라. 어, 그래요. 얘가 큰일 났는데. 아니지.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어제 샀잖아. 아침에 9% 붕 떴으니까. 기다렸다가 7% 빠질 때 팔아? 아니, 그냥 던지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써 있잖아요. 4,910원 최고가, 9월 28일 4,910원 고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9.76에 시작해서 16%, 17%까지 날아가는데 여유를 갖고 팔아라는 거죠.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그럼 스톱! 하는 거예요. 스톱. 오케이? 오케이, 땡큐. 스톱! 자, 여기 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자. 응, 여기 가보자. 자, 여기는 언제냐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더 큰 거래랑 여기 700만 조에서 이번에는 2천만 조. 미쳤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또 사세요. 물론요.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 제발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일단 5,400원까지 갔어요. BPS 금화까지. 자, 뭐라고요? 만 원이라니까. 오케이, 됐어요. 응, 얘도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샀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우선 뭐예요? 뭘 찾는 거예요? 포크! 선생님, 소아님 포크가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 포크가 있으면 내가 합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버려. 1시부터 3시, 20분까지 매수. 그리고 거래량이 꽤 크죠. 그렇죠? 그러고서 쭉 흘러내려죠. 걱정하지 마요. 거래량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수성이 들어왔다는 거 아는 모양인데 냅둬요.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거래량과 이 거래량이 이걸 뭘 만드는 거예요? 꼴대라고 그래요. 꼴대. 내 용어예요. 꼴대 세운다고. 이거 엄청나게 큰 퍼센트예요. 그런데 또 나왔어. 그럼 또 사버리면 되죠? 또 사버리면 되죠? 고점 보니까 이번에는 5,740원. 이게 만 원짜리라니까. 여기서 계속 모았다가 빵 뜨면 뭐하고 1억 모았어요. 그럼 1억에 7%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또 만났어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오케이. 그럼 뭐해? 내가 뭐라고 그래? 퍼센트 보자. 뭐요? 종가는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돼야 됩니다. 14, 25% 합격. 얘는 안 돼.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거야. 거래량 빵빵빵 계단식으로 밟으면서. 그런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는 뭐요?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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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가. 포크가 안 갔어. 포크가. 포크가. 포크가 안 갔어. 그럼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포크가 안 갔으면 그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마라고요. 그냥 안 한다. 오케이. 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시가 다 돼가네. 그래, 이제 다 왔어. 자, 여기.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어딜까? 잘 보세요. 여기예요. 여기를 좀 확대할게요. 여기. 아, 그래요. 2월 달러 왔어요. 여기. 자, 퍼센트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7.68에 22%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할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더 긴 거는 뭐가 없어요? 예, 저점이 없네. 자, 그러면 더 강한 거겠지. 그렇죠? 자, 오케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다 아시죠. 물 빼봐. 저거 물 빼봐. 뭘 빼봐. 물. 확대. 포크헌터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포크가 안 들어왔으면 뒤로 5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됐죠? 4월이라고 언제?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 안에. 어떻게 한 방에 5천만 원씩.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확률이라는 게 있다고요. 확률. 이게 지금 확률. 확률. 확률 100%.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델리 TV 보세요. 지금 제가 대가들이 투자입법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본 동영상이라고 그럽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전국에 이 재팬이 형성돼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주식 다 잃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저를 많이 시청하시는 거 알아요.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오케이. 땡큐. 그리고요. 처음에 주식에서 돈 몇 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안 들어올 거라고요. 제가 귀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받는 무료 공짜 문자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겠죠. 이미 집을 나가야죠. 탕자는 그랬다가 나중에 아주 그냥 너덜너덜돼서 돌아오겠죠. 그래서 조금 남겨서 와요. 다 털리지 말고. 오케이. 됐어요. 자, 물 분명히 들어왔으니까 매수했겠죠.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죠. 7%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7%가 매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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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매도가 아니야. 정치 차려. 정확해야 돼. 잡아. 매도 같지. 확대를 해보면 정확하게 안 갔어. 정확하게 한두 호가로 안 갔어. 그럼 팔지 마. 그 다음날 팔면 돼. 됐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팔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파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어제예요. 이건 어제예요. 오늘이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얘는 지금 2월 23일 어제예요. 어제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제 또 1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샀겠죠. 그죠? 산 거예요. 샀다니까. 그런데 오늘. 일단은 확대할게요. 포크헌트 들어왔죠. 확실하죠. 그죠? 쟤랑 얘랑 거래랑 비슷하고 신났어요. 얘 목표가 얼마라고요? 지금 7500원까지 갔지. 얘가 만 원이라니까. 만 원까지 가는 동안에 사 그러면 사고. 팔아 그러면 팔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그걸 뭐라고 그래?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원칙이다. 그 얘기요. 알겠죠?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게 오늘 아침에 미국장 영향 받아서 잘 갔거든. 잘 갔다고.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홍콩에서 증권 거래 인지세를 0.03%인가 올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올린다 올렸다가 아니라 올릴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예정. 그로 인해서 막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살벌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홍콩 정부 끝났네 어쩌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3000포인트가 밀린 거지. 3000포인트 붕괴라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붕괴라는 말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때는 붕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런 용어를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종목인데 오늘 여기까지 캡쳐 뜨고 저는 서울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온 거라는 겁니다. 3000포인트가 밀렸다 깨졌다 걱정하지 마시고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요. 여러분들은 거기가 또 추가로 매수 기회다.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가져다가 막 자꾸 여기저기다 종목 늘리지 마시고요. 차분차분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일 밑에 하단에 나갑니다. 무료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델리 온인데요. 이 마음 자체가 방송 심의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좋은 내용 가지고요.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